이는 되게 길게 만들어야 되요 오늘 힌트 보여야 되겠다 그치? 색깔? 한번은 밖에는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세번 다 칠할 수 있어 밖에 내일 안쪽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배는 하얀색 말리고 있는 중이야 하얀색 칠하지 말라니까 결국 칠했네 어디에? 왜 칠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? 저건 원래 썼던 거 있죠 저 파란색 저거 재활용한 거야 그거를 그대로 쓸 순 없잖아 그래서 저거 깎아내고 흰색 칠해서 저 배 옆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거든 아무 생각 없이 배 하는 거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여보 근데 앉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내 엉덩이를 갖다 대봤거든 내 엉덩이에 들어갈까? 이게 안쪽으로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배처럼 저 위에 펄치해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게 있는 거 같아 아니면 우리 저기 알프리더 아저씨 몸에 맞춘거든 나는 이제 곧 간식 준비하러 가야돼 그쵸 진짜 잘 바른다 바르니까 또 다르네 진하게 색깔 예쁘게 뽑아서 해봐야지 그쵸 여보 뭐해? 간식 맛 샌드위치야? 응 맛있겠는데? 응 모닝빵 샌드위치라고 아니 여기 빵집 가니까 모닝빵 비슷한 게 팔더라고요 네 산 만들어 봤지 그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? 그냥 말 그대로 모닝빵에 들어가면 샌드위치 계란 이런 거?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그 보트는 계획을 좀 바꿨어요 프랑스 국기로 이게 처음에 파란색 빨간색 해서 난 태극기로 원래 생각을 했다 근데 전통적으로 배 밑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응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하는 순간 응 다른 나라가 나오는 거야 자꾸 응 근데 또 따라 줄 건 또 따라 주는 게 또 좋잖아 뭐? 전통적으로 이제 구리를 밑에 발라서 빨간색이 이렇게 하는 거 응 어느 정도 그건 또 따라 줘야 되는데 태극기에 들어가는 빨강 파랑을 쓰다 보니 여기 순서가 바뀌니까 러시아 프랑스 막 이런 게 나오네 그래서 아저씨 거는 프랑스 국기가 될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아주 예쁘게 거기다 조그맣게 태극마크만 이렇게 살짝 박으려고 그건 뭐 lad 미국의 정화에 맞어? 네가 Johanna 너랑 막요 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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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오일, 이제 멀어? 아이오! 고향에다! 고향에다! 아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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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공부는 게 오피한 것도 빨리! 아이수! 자리에다! 아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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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해봐 대미가 어떻게 한다고? 여보? 대미가 어떻게 한다고? 대미가 어떻게 한다고? 네 대미가 어떻게 한다고? 내가 방금 꾸야 띵한테 물어봤거든 우리 배 내일 바다로 나갈 수 있냐고 와 진짜 좋아 그랬더니 나갈 수 있대 이젠 꾸야랑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래? 근데 왜 내 모자는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? 내 모자 어디 있어? 아 몰라 아 내 모자를 왜 쓰고 있어 내 모자 없어 여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시간 잘 간다니까 근데 많이 칠했다 오빠 이쪽면 오빠가 다 칠한 거잖아 어 근데 대박 완전 멋있어 프랑스 됐어 원래 프랑스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응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괜찮아? 응 이렇게 되면 태국마트 못 타지 않아요? 요런 데다가 해야 되겠다 예쁘게 응 그 밑에다가는 무슨 색칠하는데? 여기? 응 하늘색 근데 태국마트를 어떻게 해? 그러네 에이 아래쪽만 두 번 칠하고 옆면은 안 찢어 알았어 오 이거 멋있는데? 고아보 이 덫 아 이 덫 오케이 끊어 오케이 안타까 안타까 아 이거 오클린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카메라 내가 찍을게 아 내가 들고 도와드릴게 아 아저씨는 배가 좀 오래 건조될수록 좋을 것 같아 빈틈이 아예 없게 더 페인트로 꼼꼼하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샤브웨이드 스위밍 그치 당연하지 아이 근데 걱정되니까 여보 못봤지 우리 비폴 웬니스 오더 피셔맨 빅 웨이브 인데 그냥 스위밀 그냥 장우도 신나고 알프리나 쓸거야? 알프리나 esqu다 알프리나 다 알프리나 아우 오닝 목약owanie 어 인터뷰 응 애 ain 28 어 괜찮아 좀 가요. 응... 나 된 일 어, 차궈니야. 이 사람은 오지마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. 뭐 dis지, 우리 이래? 응, 무슨. 그니라, 너무白하니. 뭐하는거야? 택팅 스포츠는? 택팅 스포츠는 레드와 블루 그 사이즈는? 택팅 스포츠는? 택팅 스포츠는? 아니 이게 사이즈는 택팅 거랑 똑같은데 폭이 좁은 것 같아 택팅 스포츠는? 못봤는데? 택팅 스포츠는? 아... 어 근데 아저씨꺼는 휘어있어 아니 저거 불로 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근데 아저씨꺼 딱 이거 오는데 바다향이 확 느껴진다? 어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조아나 샤이거 밤부 how to make a car? the coconut tree and then hang then use fire and then put stone above the whole country 그 아까 택팅이 설명했던 것처럼 휘게 하려면 불에다가 해가지고 but I told just 2 day or 3 day but already 15 days? also shot told me ah this one only 2 day for a day it's safe it's work safe but it's only not calm anyway almost finished 진짜 아고 원스 크라잉 very hard long time 근데 이렇게 색칠해보니까 진짜 멋있다 어 다른데 같아요 두세 번 더 칠하면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런말하면 그런데 되게 섹시하지 않아? 아니면 말고 이거 원래 내가 생각했던 우리 배 디자인이 원래 이거였잖아 와 그래도 만나 타이픈이라 그 웨델이네 와 그래도 만나 타이픈이라 그 웨델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레벨 신샤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마부하이 야 야 빨락식 사대 뭐라고 그리야 아 아 야 야 가만히 이거 아 아 아 정말 기억하지 않아? 우리의 오리 아 오리 아 진짜? 스크램볼? 6시쇼 오리 댄스 하늘 진짜 예쁜데 오늘도 진짜 별이 한가득이다 여보야 여기 반딧불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? 오 여기도 있어 오 두 마리야 여기 반딧불 많은데 오 세 마리야 오 여기 은근 많다 많아요 요즘에 아니 너무 슬픈게 영상에 안 당겨 나 여기도 반딧불에서 처음 보잖아 굿모닝 지금이 3시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뭐 할 줄 모르면 장비빨이라도 세워야 되니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